실습 진행하겠습니다. 122번 후보색 그 번호를 딱 정해놓고 합니다. 계속 상황 개통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람 사람 개통 상황 상황 대통대 대통령 상황 개통에 따라 상황 상황 개통에다 보고합니다. 괜찮습니까? 제 소리 드립니까? 괜찮습니까? 제 목소리 드립니까?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까? 126번 후보색 가까운 공병원이나 의무대에 연락해 주십시오. 빨리 119에 연락 좀 해요. 하수장님! 상황에 따라 보고해 주십시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괜찮으십니까? 괜찮으십니까? 제 목소리 들립니까? 왜? 이거. 내가. 이거. 재단하다. 왜? 네가 내게 주는 사랑 아이고 감사합니다. 좋은 이분이 없는 일이죠? 어떻게 할지 ㅠ? 나는 이 만자 1,000원, 1,000원에서 120대가 와요 1,000원에서 120대가 와요 2,000원에서 12,000원에서 1,000원에서 12,000원에서 13,000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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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,000원에서 13,000원에서 13,000원에 7,000원을 나눠 5,000원에서 13,000원에 올 수 있는 다리가 있나요? 아오! 열! 아오! 열! 아오... 루아옹 거기에 소리가 뿜 transitioned 그래서 되게 놀랬습니다 저한테서만 그런 소리가 나는 거 같아서 저한테서 나는 소리 아닙니다 애니에서 났습니다 여ïn 셋 살 윷 5, 6, 7, 7, 8, 9, 10 공부하십시오